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6년 3월 1일 11시 23분입니다. 저희는 이제 오두산 톰전망대 제1층 전시일에 있는 남북관계사에 있습니다. 남북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나온 내용에서 여기 2010년대 천안함 픽첨이라든가 장거리 밀사일 발사탄, 그 다음에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6.15 남북공동선하고 제2연평해점 개성공단 착공식 이런 내용도 있고 90년대는 이제 북한 장수원 정치수하고 남북한 동시유행 가입, 80년대는 우리 유명한 아웅산 폭파사건, 그 다음에 김연희, 그 다음에 이산가족 방문단, 60, 70년대에서는 김신조연 평화대 기습사건하고 남북 7.4 공동성명 판문정 복귀사건, 그 다음에 이제 4,50년대는 이제 파리로 강보하고 임시정부수리, 그 다음 6.25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남북한 경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쪽 편하고 저쪽은 이제 통일열차 편에서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쪽에 나온 남북관계사 편을 보고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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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